자 인벌전은 이제 자리를 바꾸는 건데 예를 들면은 물론 이제 삼아음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를 많이 해요 도 미 솔 이걸 우리가 루트 포지션이라 해서 루트가 제일 밑에 있다 얘를 그리고 도가 위로 올라갔다 라고 보통 많이 해요 책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올라갔다 그래서 삼음이 되죠 그래서 미 솔 도 그래서 이거를 퍼스트 인벌전 그래서 인벌전 이라는 건 제가 요 앞에다가 쓰여 드렸죠 그래서 퍼스트 인벌전 첫째 자리 바꾼 한글로 하면 그 다음에 요게 하나가 더 올라가서 둘째 자리 바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컨 인벌전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가장 간편한 건 얘는 그냥 첫 번째 코드는 시 라고 읽잖아요 근데 두번째 코드는 시 온 이라고 읽어요 시 온 이 그래서 왼쪽은 코드 톤 코드 톤 도 미 솔이고 얘는 오른쪽에 있는 놈은 음 하나요 미 그래서 도 미 솔 미 아니면 도 솔 미 상관없습니다 요거를 시 온 이 그가 베이스를 미 로 쳐라 다 아시겠지만 얘는 시 온 지 그래서 베이스를 쥐를 져라 c 메이저 인데 우리 왜 식 이 요거는 우리가 그 통기타 같은데 에서도 가장 아이고 c 를 잡는데 이렇게 안 잡고 여기 위에 솔로 잡아서 그만 솔 도 미 솔 도 미 이렇게 되기 때문에 g 베이스의 c 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트라이어드 보이싱 그래서 3 음 3개만 가지고 3 노트 트라이어드 해 가지고 인벌전 한 게 있어요 그게 도 미 솔 이거 있고 그 다음에 미 솔 도 그 다음에 솔 도 미 그리고 이쪽에 오면 솔 도 미 도 미 솔 미 솔 미 솔 도 미 솔 도 물론 도 미 솔 개방연도 있고요 미 솔 도 딱 세 음만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 솔 도 미 이게 다 요거 안에 c 안에 있죠 이렇게 미 도 미 솔 도 미 솔 그렇죠 마찬가지 이렇게 다 있어요 각각 3줄씩 해 가지고 3개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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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나와요 그거를 제가 3 노트 트라이어드 라고 해서 거기에 제가 했어 요거를 제가 링크를 다 걸어 드릴게요 어 그 덧글에다가 그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c 마이너 c 마이너 온 이 플랫 그 다음에 c 마이너 온 g 가장 중요한 건 요 두 가지 예요 요 두 가지가 가장 핵심 이에요 보면 사실은 인벌전 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메이저 와 마이너 이 두 가지 입니다 세븐스 코드 도 거의 비슷한데 일단은 사마함에서 이 디미니쉬 같은 경우는 제가 그 그 이론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디미니쉬 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가지고 제가 올려놨어요 그게 이론 그 개별 레슨에 마지막 파트가 디미니쉬 와 가지고 이 디미니쉬 에 대한 설명을 제가 굉장히 꼼꼼하게 설명을 해서 업데이트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샵 파이브나 서스포는 그냥 넘어 갈게요 요런 거는 지금 뭐 우리가 그다지 많이 쓰는 코드가 아니니까 우리 일반적인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왜 도대체 인벌전 을 하느냐 이 인벌전 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운드의 색채감 이건 제가 그냥 발을 만든 거에요 인벌전 을 하게 되면 기본 위치 하곤 다른 사운드가 나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온 g 샵 그래놓고 a 마이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같은 경우 또 한번 이거 약간 또 다른 걸 해보면 은 에프메이저 세븐 그 다음에 본지 예 를 g 세븐 이에요 g 세븐 인데 아 3화뿐만 아니라 세븐스 코드도 공통 이에요 예를 들면 에프메이저 세븐 e 마이너 에이 마이너 그쵸 분위기가 달라져요 b 플랫 세븐 c 세븐 d 세븐 d 세븐 베이스 c c 세븐 b 플랫 그래가지고 인벌전 을 하게 되면 화상의 색채감이 확 달라지죠 c 메이저 세븐 이에게 도미손 c 에요 이건 드랍 보이싱 때 제가 설명을 다 했었죠 e 마이너 세븐 그쵸 d 마이너 세븐 g 세븐 c 메이저 세븐 251 인데 이렇게 인벌전 인벌전 을 해가지고 사운드가 나가니까 요거는 제가 인벌전 에서 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인벌전이 아니라 드랍 보이싱 해가지고 고건 아직 편집이 안 들어갔어요 그 이제 풀버전은 근데 이제 그 기본 버전에서는 제가 드랍 보이싱의 모든 것 해가지고 고거를 재생 목록으로 따로 묶어 놨어요 이렇게 코드를 바꾸는게 왜 이렇게 바꾸느냐 코드의 색채감 그 다음에 두번째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건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베이스 라인의 베이스 선율의 선율감 멜로디와 무슨 말이냐 이 베이스가 선율적으로 움직이는 거에요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도 솔샵 라 하고 발음 차이로 아 근데 기타 기본 코드도 그 멋있어요 기타 기본 코드가 그게 멋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 다만 이제 인벌전을 인벌전 같은 경우 기타들은 그렇게 많이 안 쓰거든요 왜냐면 어려우니까 기타 참는게 근데 이 인벌전 코드를 연습을 하시면 그 기타의 톤 기타도 마찬가지고 어쿠스틱 기타도 3개가 달라져요 에이 마이너 에이 마이너 온 G 이렇게 베이스가 라 솔 파 아니면 우리 이거 많이 쓰는 거 C 에이 마이너 어 G 온 B 에이 마이너 그러면 베이스가 도 C 라 이렇게 움직여 그러면서도 코드의 색채감은 달라져요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세트로 움직이는 거에요 방금 제가 했던 게 C 그 다음에 G 온 B 에이 마이너 그러면 베이스가 도 도시 라 하고 움직이죠 도시 라 이렇게 베이스를 선율화 시켜서 멜로디처럼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코드가 움직이면서 코드에 따라서 안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베이스 기타는 무조건 뭐를 쳐요 먼저 루트를 먼저 친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인벌전 코드로 지정을 해주면 그 베이스가 저 도시 라 하고 이렇게 친단 말이죠 도시 라 다시 도 그런 베이스 웍을 위한 그런 것도 이 베이스 웍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제 요곡은 그 펜메슨 이라는 기타리스트의 브라이트 사이즈 라이프라는 곡의 그건데 자 인벌전 인벌전 코드에요 D D 세븐인데 베이스 C 인벌전 B 플랫 메이저 7 A 서스 4 그래서 사마음은 인벌전을 하는 이유가 세 번째도 하나 더 있긴 해요 이거는 이제 클래식인데 은복이나 병행 코드를 막기 위한 뭐 병행팔도 그래서 어 이거 때문에 인벌전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건 이제 클래식 클래식 쪽이라서 요거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을 안 드릴게요 대신에 그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우리가 코드 진행해서 멜로디를 만들 때 만약에 C 로 시작한다 그러면 도로 시작할 수 있어요 끝날 때도 도로 끝나고 C 메이저나 C 메이저 7 C 뭐 6 이렇게 C로 끝나면 또 도로 끝나면 돼요 그게 안정적이죠 끝나는 게 그런데 중간중간에 있는 코드들에서는 가급적이면 그 코드의 루트가 멜로디가 오게 되면은 그게 병행 8도 가 걸려요 코드에서도 도를 베이스로 치고 있죠 멜로디도 루트를 부르고 있죠 그러면 그게 8도가 돼서 그게 병행이 걸려요 그래서 듣기에는 그렇게 안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멜로디의 가이드 톤인 3음을 타겟으로 간다던가 그 다음에 세븐음을 중간중간에 가이드 톤을 그래서 가이드 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 톤 가이드 톤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바로 그 코드의 색감을 내주는 놈들이라 그리고 가이드 톤에서 가장 중요한 음은 무조건 3음이 퍼스트에요 세븐은 기능성을 부여해주는 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색감을 좀 더 꾸며 주는 음인 거예요 보통 우리가 보면은 이거 우리 라인 클리시 할 때도 그 얘기 했었잖아요 E마이너 이미 벌써 여기서 안정감을 주죠 E마이너 메이저 세븐 솔은 그러니까 E마이너에서 솔은 무조건 3음이잖아요 미솔 그쵸 그 다음에 얘가 다 E마이너인 거예요 E마이너